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 3월 그 뭡니까 그 유예했던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 지금 현재 다주택 다중 채무자들 600만 명이 금융노예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뭐 뭐 그런 숫자를 뭐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빚을 지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뭐 궁지로 내몰린다 라는 걸 뻔히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직장인이 되고 자영업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이든 학자금 이든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이자도 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뭐 열심히 이야기해서 뭐 야근을 자칭하고 뭐 직약상사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비 맞춰주고 이러지만 어 이게 뭐 때문일까요 소득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빚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자기가 생활하는 삶이 뭐 조금은 자신감이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원하도 원하지 않든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일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돈 일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요즘은 뭐 아예 20대부터 이렇게 사회 나올 때부터 확자금 대출을 안고 나오고 결혼하면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직장인되면 뭐 마이너스 통장은 당연하고 집 살 때 주택 대출하고 뭐 뭐 물건 살 때 뭐 3개월 6개월 그냥 할부 해 가지고 카드로 쓰고 차 살 때도 잘 무금으로 사고 이게 되게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빚이 당연한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사는 삶에서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다고 하죠 뭐 일반 뭐 개인들이 뭐 인당 8천만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정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2억 5천만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뭐 평정을 살아가면서 2억 3억 모으기가 쉽냐구요 정말 어렵죠 근데 뭐 1인당 8천 8천만원이다 라고 하면 뭐 3인 가족이다 그럼 한 2억 5천 인데 아 이렇게 그만큼 돈을 모으려면 되게 힘든데 빚이긴 되게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요 바깥에 가서 다복스 커피 뭐 뭐 같이 간 동료들 한 3,4장 사주고 저기 먹고 그냥 2만원 그냥 날라가는 거죠 밥 사주고 자기 밥 먹고 그 2만원까지 넘어가는 거죠 뭐 친구들 만나 가지고 뭐 삼겹살 소주 한잔 한다 4,5만원까지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오물증 쓰면 한 달에 2,30만원 그냥 이죠 명실 가서 머리야 하는 거 좀 괜찮은데 가서 어 2만원 2만원 5천원 주고 자르고 뭐 헬스클럽 가서 뭐 괜찮은 헬스클럽 가서 뭐 1년 회원권 끊으면 그냥 뭐 100만원 120만원 뭐 뭐 출 때가 날 때 뭐 조금 늦게 일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뭐 야근하고 집에 갈 때 택시 탄다 뭐 만원 15,000원 뭐 꽃 산다고 고산에 한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따지면 돈 들어갈 일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렇게 뭐 써다 보면은 한 달에 카드값으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냥 쓰는 게 어렵냐 안 어렵죠 되게 쉽죠 그냥 생겹시간 쓰면 박박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천만원 빚으로 천만원 빚지는 거 월 일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 그렇게 그냥 정신줄 놓으면 쓰는게 금방 인거죠 대량으로 사놓으면 좀 싸다 묶음 구매하면 더 싸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뭐 홈쇼핑 마감인박 이라 사고 이래 따지면 아 쓸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돈이 필요할 때 생기죠 목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빌려요 아니죠 어떻게든 저축해서 알뜰하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빚지면 그냥 놓아야 되는 거죠 빚지면 그냥 놓아야 되는 거에요 노예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항상 우리는 뭡니까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아니고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건 뭐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뭐 숱한 언론이나 뭐 여러가지 얘기를 들으면은 뭐 부자되기 열풍 뭐 30살에 10억 40살에 100억 뭐 경제적인 자유 하야족 어떻게 저쪽 되게 얘기 많이 하지만 생각처럼 빚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이러면 되게 언론에서 보듯이 되게 멋있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대략 치질이 공상 아주 검소해 보이고 되게 꼬장꼬장해 보이는 사람이 대략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절대로 가시하고 드러내놓고 뭐 나 잘났어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대략 아 나 저 돈 많아요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가짜로 그렇게 얘기하고 어 데려 어 자기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과시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 치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함부로 어 빚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어 빚지는 거 괜찮다 뭐 레버리지 용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 빚이 절대로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악착하지 살아야 정말로 치열하게 미친 듯이 해야 개혁이 버틴다는 거죠 뭐 10억을 빚졌다가 다시 10억 뭐 수십 억을 다시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더 쉬운 거 아니다 아쉽다 힘들고 어렵다 뭐 정말 운이 좋아 가지고 뭐 빚을 갚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래도 그 삶을 또 개척해 나오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빡세다 라는 거죠 아쉽다 라는 거죠 뭐 지금도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25% 까지 올렸는데 뭐 3% 3.5% 4% 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그러면 시중금리는 어떻다 8% 10% 12% 15%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론도 뭐 15% 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뭐 예금 적금 뭐 뭐 행사로 해가지고 뭐 잠깐이겠지만 5% 짜리 7% 짜리 뭐 예금 적금 뭐 상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빚진 사람들한테 가상금리로 물려서 7% 8% 10% 받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부동산을 셋째 다섯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경에 몰렸다 그냥 인생 끝난 거죠 못 갚아요 빚 못 갚는다고요 20대 30대 때 뭐 월급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3억 5억을 빚었는데 그 얼마동안 갚을 수 있나요 30년에 가 볼 수 있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 뭐 운이 좋게 진짜 금매로 해 가지고 뭐 팔아 내면 참 다행인데 뭐 지금 뭐 대출이 안 나와 가지고 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벌써 지금 주식장도 지금 심상치 않죠 부동산 얼어붙었죠 그래 급감했죠 그래가 뭐 80% 이상 급감했죠 뭐 주식도 지금 되게 심상치 않죠 비트코인도 지금 무너지죠 미국 저러고 있죠 중국 저러고 있죠 뭐 다 쌩 난리인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냐고요 사실상 지금 뭐 IMF 하고 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그 자영업자들 다중 채무자들 그 이자 내는 것까지 이렇게 밀어 줘 가지고 올해 3월까지로 밀어 놨잖아요 되게 나쁘죠 살상 그냥 눈가리고 안 하고 그냥 밀어 놓은 거잖아요 해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위에 종료되면은 채무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가 떨어지겠죠 지금 뭐 자영업자들 코로나 팬데믹 이외에 2년 3년 동안에서 진 빚이 얼마입니까 수억의 빚을 졌다고 하는데 뭐 처음 이렇게 자영업 시작할 때 한 1억 5천 대줄 받다가 시작했는데 3억 빚이 3억 됐어요 4억 됐어요 5억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게 자영업 시작하자마자 빚을 그렇게 1억씩 1억 5천씩 내고도 시작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되게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고 뭐 이미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정부 뭐 기관들 뭐 보고서 아니면 기관들 이렇게 뭐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뭐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들 유튜브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한국이 되게 견주한 상태다 경제적으로 되게 괜찮다 이러는데 평균이니까 그렇겠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못한 사람들 문제가 되게 많은 이게 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상 뭐 드러내놓고 안 하잖아요 왜 정부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얘기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제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뭐 평균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그 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뭐 정달하게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고승범 뭐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총장이나 경제부총리가 지금 자산 폭락을 우려해야 된다 자산 대 붕괴 얘기하고 있고 회색 컴퓨터 얘기하고 있을 정도면 되게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심상전타라는 거죠 이런 심각하고 되게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 내기보다 빚 갚는 거 고민해야 된다 이자 부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해야 된다 벌써 얘기하고 있죠 부채 현황 파악하라고 하고 뭐야 이자가 센 대출부터 먼저 갚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고 얘기하죠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빚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무리한 투자하면 안되고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생활비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대응할 수 있게끔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모아 둬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야지 많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얘기고요 뭐 주식을 합니다 부동산을 합니다 코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산 투자 좋은데 그보다 앞서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대응책은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 적극 동의하구요 어떤 식으로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빚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고 빚을 줄여 나가야 되는 시기지 연결하고 비투해서 무리하게 벌려야 되는 시기가 절대 아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2022년 3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0.5% 인상하면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처럼 엄청 타격 받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뭐 한국의 정신 자체가 2800대 라는 것도 거품이 되게 많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게 좋은 상태라서 지금 2800까지 갔냐 아니잖아요 뭐 유동성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 유동성 이라는 게 뭡니까 다 빚이죠 빚 엮을 비투한 다 빚으로 쌓아놓은 주식 주가라 부동산 호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저게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거품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 몰락한다 라고 보면 맞죠 사실상 2022년은 좀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둘러봐야 되는 상황인거지 뭐 함부로 설치고 함부로 이렇게 과시하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거지 올해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분간 이제 금리 대세상금기에 접어든 거죠 대세상금기에 접어든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로 무서운 20년만에 IMF가 새로 시작됐다 새로 왔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서 1년 반에 걸쳐서 일어나던 정리가 이제는 5년에 걸쳐서 아픈 심각한 뼈저린 힘든 채무조정기가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위를 둘러보고 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좀 조정해 나갈지 좀 다스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더욱더 진지하고 냉정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심상치 않은 그런 무서운 시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여유부리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깝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거실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절대로 지금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시기다 복지부동하고 바짝 엎드려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하우스 푸어 카푸어 무슨 무슨 푸어 이런 얘기가 뭐 푸어 이러니까 되게 뭐 근사하게 보이지만 거지란 얘기죠 거지 빚쟁이 빚거지 신용불량자 주민원 말소자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이 뭐가 있죠 뭐 제가 생각은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런 되게 심각한 그런 하측민 금융노예 뭐든지 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뭐 엔잡 네랑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뭐 투잡 쓰리잡 미신듯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미신듯이 일만 해야 되는 일로에 빛 빚 버러지 거지 하측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빚 지지 않게끔 애써야 되고 현재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를 잘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삶과 가족의 삶을 잘 지키는 그런 힘을 어 해야 될 시기인데 참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